네 유령 잡기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존나 재밌다니까 이게 숨바껍질인데요 이게 숨바껍질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 닉네임 바꾸려 하다가 이새벨로 바꾸려 하다가 그냥 이 간섭덩어리장에 닉네임 아까와가지고 안 바꾸려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스쿨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스쿨 스쿨 아냐 너네? 이거 한 다음에 좀 짬 시간 내가지고 스쿨할게요 스쿨 스쿨이 내가 봤을 때 제일 재밌어 서든중에서 나 어차피 운영자님이 그리고 6만원 캐시 준거여가지고 괜찮아요 야 이새끼 어디 숨었냐 이거 야 개 명당이네 보여줄게요 이거 한단거 보여줄게요 아 근데 애들이 이거 방풀 할거 아니야 애들이 이거 방풀 할거 아니야 아 이게 숨바껍질이에요 숨바껍질 아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 스쿨가 아 나 이거 애들이 죽일거 아니야 아 아 병신아 방풀 하지 말라고 시바놈아 아 아 한 번만네 형 한 번만네 한 번만네 이리와 가자 시바놈아 가자 아 왜이렇게 느려 아 왜이렇게 느려 아 왜이렇게 느려 어 여긴 어디야 야 갇혔다 시바놈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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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아 꺼지라고 야구 어 야 저기 고스티스 어 어 아 아 진짜 야 시발 도망가 아 한 번만 시발 좀 아 이 새끼들 존나 무섭네 아 야 따라하지 말라고 방풀하지 말라고 어떤 새끼가 야라 그랬냐 나한테 지금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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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아 아 8초 8초 7초 야 나만 남았냐 오 오 야 나만 남았어 야 야 승리 오 오 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까 연습하고 왔거든 아 아 아 뭘 뭐재미야 시브라이 온다 니들이 해봐 그러면 재밌지 야 도망가 일단 여기 아니다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시발 황토 온다고 아 왜 배경음이 안 들리냐 갑자기 지금 사람이 투명하게 유령이에요 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아 여기 어떻게 내려가 야야야야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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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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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지라고 아 아 아 꺼지라고 아 아 아 아 하지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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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수업단으로 일단 차 놓은건데 어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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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아 아 아 아 아 개시빨 넌 진짜 넌 다 뒤졌다 시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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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이 없잖아 방꾸라니까 자꾸 아 근데 이게 헌터가 좀 인을 좀 표시를 알기 쉽게 해주면 좋으려는거 아니기 누가 이랬는지 모르라 여기 문 좀 열리게 해줘 베란다 좀 방풀 애들 때문에 무제미라니까 방풀이 너무 많아 애들이 봐봐 또 이제 나 잡으러 온다 100%다 이거 얘 봐봐 특히 얘 BJ도아 안 꺼져 개새끼야 아 답답한 새끼 진짜 아 아 좀 비키라고 오지말라고 진짜 진심으로 빡치니까 오지말라고 마트에 갔나 마트에 갔나 이거 뭐냐 왜 뒤졌냐 아 딜을 쫓아다녀야 되겠다 이 개새끼들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아 뭐하자는 건데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 아 이거 놔야 되겠다 어 네 민철이 형 어 잠시만 이거 이거 한번만 이거 맞판하고 해요 형 이거 맞판 이거 맞판 이거 맞판하고 해요 이거 맞판 아 저거 내껀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리카에 대피해서 널 처단하러 가겠다 their 아 아 아 아 저거 내껀데 아 아아쓰 아아아아 진짜 쥐축이야 나이스 오오 개꿀 위허 위허 아 위허 어 얘 누구냐 와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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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 나쁘게 왔다 원래 아 진짜 아 1등 정규 1등이다 정규 1등이야 어 뭐야 아 킬달 아 헤드 그렇게 맞췄는데 왜 안 뒤져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갈려라 이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군무가 시키 아 아 아 뭐야 이 와 안 뒤져 왜 아 아 오이 없네 아니 안 뒤지잖아 어 아 아 엄청난 점프였어 지져라 이 새끼야 personnes 에 His 에 으윽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 아 하아앜! 아이씨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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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다이소! 으아아아아아 패줌이다 이 새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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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꺄 이 새꺄 아아아아 칼빵맞네 아아 어떻게 알았냐 으아아아아아악 우와 잡아줘 어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이 새꺄 아아아아 안 뒤져 헤드만 쳐야 돼가 고충으로는 어 어 무슨 새꺄 아아아아 아아 뒷방 존나 짱나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유령모드 이제 가자 손 풀었으니까 아 유령모드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 얘들아 유령모드 다른 것도 있나 아 맵에 하나밖에 없나 아 나 민철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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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나요 채널 어디인가요 어 매체수로 아이디 좀 매체수로 아이.. 닉네임 좀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아 꺼지라고 아 아 아 내 자리야 야 내 자리야 아 내 자리야 오 어어 아 쥐졌다 아 ㅅ 저..저거 소식인데 아 쥐졌다 시바새끼도 아까 여기있었지 이 새끼야 어디갔어 왜 이렇게 어디갔어 야 어디갔냐 지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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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계속 꺼 와아아아아아아아 쥐 빠새끼 뭐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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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이 새끼 리네일 뭐야 나랑 똑같은데? 파이어它的 Hall 파이어의urar 오 SG 사라진 아 굴스가 이겼잖아 주 Maryland 쫩 으아아아! 눈치 게임이다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이야 으악! SCHUGWAY! 야야야야야야야 자까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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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좀 SCHUGWAY 같이 사자 먹고 오우 아 깜짝놀리네 아 뭐야 너는 짜증이 짜증이 살인마 포수인데 자운 어이씨 개우달리네 어어어 쥐졌다 나한테 오는거 아니야? 나한테 오겠지?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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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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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이쁘다 근데 아아 무슨 낙살나고 있냐 오 짭지 니네 이제 방불이라서 아니 이색끼들이 나만 잡을라 그래 자꾸 좀 따라하고 좀 노려봐 흐으이 흠 뱅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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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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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남았어 한마디 한마디 남았어 아아 어디갔냐 아 Getting dirt 아 길막 좀 하지 말고 css 이놈아 이놈아 명당으로 간다 명당으로 간다 흥규야 명당 가자 내가 여기 명당 많이 알아놨거든 명당으로 가자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미쳐봐 야 미쳐봐 아 왜 자꾸 떨어지고 지랄이야 아 이렇게 лес을 치고 아 왜 였냐 와 하하 하하 어, 고였어, 고였어, 고였어 아, 이거 짠데? 어? 아아! 아니 유령 찾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한마리남았어, 넥마리 존많이 남았는데 어디갔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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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잡자 잡자! 개집에서 봤지 이 새끼 아 다 찾았는데 없어 아 아아앜 아아 아아 누가 됐다 눈치게임이다 눈치게임이다 눈치게임이야 눈치게임이야 야 살려줘라 좀 아 한 번만 아 진짜 아 형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와 개새끼 잡아봐 이 새끼야 잡아봐 이 새끼야 일로 오지 말고 일로 오지 말고 일로 오지 말고 일로 오지 말고 뭐야 깜짝이야 아아 야 개만 나와 개만 나와 bj 도와 나와 아 어이없네 나와 개만 어딨어 나와 어 싸우나 형님 안녕하세요 어우 어디였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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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다 알아 나와 아 무서워 나와 나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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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지 아니 얘들 어디죽냐 자꾸 하하 하하 아 아아 빗자루는 고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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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하냐 아 근데 끝났잖아 진짜 아니 허토가 어떻게 한 번도 못 이기냐 야 개새끼들아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새끼들 야 어디있어 나와 나와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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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뭐야 여기 한마디 있을텐데 와 지금 위에있었어 와 위에있었어 와 위에있었어 스피드업 와 야 쟤는 여기 어떻게 올라왔냐 아 치키라고 잠깐만 아 아 아 어딨어 오우 아 좀 미치라고 하지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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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좀 죄대나야 민철이형 아이디 뭐냐 같이하자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이거 뭔지 아냐 얘들아 비밀번호 뭔지 아냐 민철이형 1234라고 모르고 뭐 됐네 야 이거 놈놈 놈이잖아 두성이형 왜 놈놈 놈 하고있냐 보성이형 왜 놈놈 놈 하고있냐 보성이형 저 홍보인데 놈놈 놈하세요 왜 형이 이건 또 지지지 이래 가자아아아 으악! 깜짝이야 씨바! 나 근데 농놈놈 해야되잖아 농놈놈 말고 유령모드 해야되는데 왜 농놈놈하고있냐 보성이형 이러다 짤넬텐데? 홍규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으로 간다 야 고고 고고 야 이번엔 좀 야 솔직히 양심을 걸고 해보자 게임을 아 잠깐만 야 동생이 내 방송 보는거 같은데? 안되는데 씨 동생 잘못 배우는데 이러면 대규야 너 아까 형아 방송 봤어? 지금도 보고있어? 그럼 그럼 누가 이만 형아를 홍보래 형아 하락도 없이 왜 먹었을때인지 어? 어허 이 씨끼가 어? 내 생각에 서든 뭔지 알아? 같이 할래? 안되라 동생같고 서든 딸려 있어 집에 네 서든 같이 하고싶다고? 네 근데 너 서든 아이디가 없잖아 나는 안되지 안돼 서든하지만 서든같은 게임하는거 아니야 아직 너나 이해 응 알았어? 마인크래프트나 해 시? 건너카 부르다 안된다 혼난다 진짜 형한테 형한테 혼난다 네 형한테 진짜 혼난다 형아 방송 보면 동생 11살이야 아직 서든 배울 나이 아니야 야 욕하면 안되겠다 이제 클립방송합니다 클립방송합니다 앞으로 동생이 보고있으니까 욕하면 안돼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야 아 아 아 아 아 제일 잘 숨어있는곳이 나왔어 여기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무 데도 없네 그러면 아 Particularly ж? 아 에 양 그 leaders 개집위에 숨어있자 씨발 무서운 새끼 야 이 새끼 보소 야 이 새끼 담대한거 보소 야 패기보소 너 뒤졌다 내가 봤을때 너 뒤졌다 와 P17이야 P17 P17이야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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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아 아 좀 노지 좀 마야 너 아 왜 그렇게 살냐 인생을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수호천사? 레슨 앗 으악 야 죽여줘 너야 죽여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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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오오씨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넌 뭐냐? 넌 뭐냐? 아 아아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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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 곳을 찾으면 안되지 아 뭐야 끝났어 아 잠깐만 더 같을걸 아 이새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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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긴 못가냐 아 못겄나 봐 나 건너가셨을거 같은데 야 비켜봐 야야야 굽어봐 야 굽어봐 야 굽어봐 야 굽어봐 아니 거기서 말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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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거기서 말고 옳지 야 야 한명 더 굽어 야 한명 더 굽어 야 굽어 이리로 굽어 이리로 야 굽어 너도 받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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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악 야야야 다들 권투를 빈다 야 권투를 빈다 아악 아악 아아 이 개집안에 숨어있는 이 더러운거사 이 더럽고 천한거사 어디갔냐 어 방까지 있어 어 아이씨 아이씨 아 어디간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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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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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규야 너 아프리카 아이디 있어? 너 아프리카 아이디 있어? 아 왜?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없어 왜? 없어? 아.. 아니.. 그냥 뭐하고 있냐? 안심심해? 태규야 태규야 안 보고 싶어? 응.. 나 너 형아 구할래 어? 너 형아 구할래 뭐라고? 형아 구할래 잠깐? 뭐야? 야 야 아 말해 똑바로 임마 방학했어? 어? 방학했냐고 뭐래? 방학했냐고 방학? 어 아니 안했어? 안 아니 아니 다음 주에 왜 이렇게 늦게 해? 야 형아 보고싶어 안 보고싶어? 어? 야 진짜? 야야야 야야야 아 왜 쥐맘대로 꺼네 이 새끼 건망자 싸가지고 바가지가 없네 이 새끼 민성을 누구다 이는거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배터리 없으면 중전을 시키면 되잖아 야 야 야 야 대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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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형한테 욕하냐? 대규야 대규야 아 뭐하냐고 너 지금 대규야 아니 뭐하냐 Yamung 에어 지금 실외기 방법이 있는데 게임하고 있어 이 초키 아빠린 정 pau 형아 형아 쏘드 아 형아는 성인이고 형아는 공부 다 했고 형아는 공부 다 했고 임마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너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 아니야 알았다 말아지 말라 아이고 아이고 그럴게 형의 권위가 무너진 순간이다 형의 권위가 무너진 순간이다 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졌다 죽여라 죽여라 난 살 가치도 없는 새끼다 죽여라 형으로서의 권위가 어떻게 이렇게 안되겠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열받네 응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한 번 해주세요 저 여태요? 어머님 뭐하십니까? 어머님은 고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요? 아 그럼 혹시 태규한테 저 중학교까지 안나온거 태규한테 말했어요? 저 중학교까지 밖에 안나온거 태규한테 말했나요? 중학교까지 밖에 안나온거 태규한테 말했냐고 근데 얘가 어떻게 알죠? 형아 중학교까지 밖에 안나왔잖아요? 아니요 서상대기 뭐해 네 영업사운 나가구 아 잠시만 이거 방송중인데요 아 그래 알아서 타나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주 스케줄이 좀 빠듯해가지고 다음주에 갖고왔습니다 추가요? 저보고 퇴귀보라 이 말인가요? 아 진짜 저 빼고요? 10살때 마지막으로 갑니다 됐습니다 안가요 집봐야 된다고요? 네 어?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 아버지 아버지란 세 글자 이름만 불러도 뭐하십니까 아버지 아 네네 아 쟤 지금 방송중이였어요 식사 하셨습니까 아 진짜요 태규가 태규 게임 좀 그만 시키세요 아버지 게임 너무 오래 하는거 같네요 태규랑 윷놀이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8월 초에 여행가시나요 혹시 8월 초에 여행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여행을 11살때 마지막으로 가봤습니다 저는 가족여행을 11살때 마지막으로 가봤어요 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는 가족여행을 안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동생이랑 가족여행 간 적이 여기 한번도 없네 형제간의 우애가 없다 형제간의 우애가 없어 이세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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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아... 너 버리랬지? 어? 아니 아니 다... 아... 됐어... 왜 버렸어 나 됐어 아 이거 먹고 이거 뚜껑 닫아봐 내가 일부러 깨끗이 먹었는데 하나 다 안 먹었지 누나 버리기 편하라고 세베리 누나가 진짜 제일 착한 거 같아 이 세상에서 일단 야 얘들아 밥은 먹고 하자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쵸? 서던어택 운영자님들 그쵸?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잠깐만 먹을게요 야 지금 옆 동네에 스타방 상황은 어떻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소닉 때 운영 음 뭐야 야 형도 이거 밥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 밥은 먹으면 해야지 아 왜 자꾸 튕겨?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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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사라주자! 아! 길었다! 진짜 길어요! 가자! 나오고 가세요! 성공! 안전하는 중 우린 너무 빨리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 나갔다! 아! 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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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문지기다 잠깐 타임? 다 먹는 시간? 야 미켜 이제 나가게 야 미켜 야 나가게 미켜 야 미켜 야 미켜 야 진짜 씨바 어 좋은 배려다 야 미켜 야 미켜 야 미켜 야 미켜 야 미 야 미 야 미켜 야 미켜 야 미켜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내 뺏었어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미 야 이 야 미 야 야 다 먹는 순간 너희 뒤졌다 진짜 가자 시바 택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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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 아 뭐야 헛 오... 예! 예! 쏘리 예! 예!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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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갖지 마! 좀 갖지 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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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엉! 헉! 엉! 헉!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여기 후발렴 소니님도 안 봐요? 야 나 4킬이야 4킬 4킬 어디 지키러 오는 부분인가? 가자 어? 이거 뭔가 좀 걸리는 거 없나? 야 어딨어 야 아씨 아니 어떻게 찾으라고 이거를 찾기 쉽게 해주던가 아니 좀나 어려워 컨트러가 여기 좀나 어려운 거 같아 에이! 아 어려워 아 명당 없나 어디? 아 명당이 없어 여기는 명당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너 뭐냐? 아니 너 진짜 재미없다 아니 너 재미없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는거 왜 자꾸 귀찮게 하냐 관종새끼야 니가 그런거 학교에서 왕따당하는거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잘가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요 한 명씩 뒤진다 홍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명당은? 아아, 아, 뛰어가 야아야, 야아아, 야아 아, ㅅㅁ, 콕, 아, 씨, 야불 오, 씨, 그니 혹 으 ㅎ ape . 아하! . 아하! . . 잘 부겨리네. . . . . . . 잘 보겠는데 보스야 또 이겼어 야 잘 살아남는다 없음 오 죽을라 질질러 아! 아 칼 당겨서 지냐? 넌 뒤졌다 너 거기 딱 걸렸어 가만히 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져라 아 내가 죽였는데 칼 당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2층 올라올게 아 이런 구석에 있을수도 있어 야 청소기 개강신데 아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 오 여기 있다 여기 아 아 나이스 야 뭐야 7대0이야? 아닌데 몇 대 몇이냐 이거 고스트 승리 라운드 4대2이네 4대2 열정박 가자 fitness 헵 아.. 지.아 개샛키가 아니야 3 cage 야끼가 바닥에 wie! 아 pik! 그렇지 내가 죽이는지 식사를 하려고 하고rag 야! 왜 번들어나? 야 어디야 어디야 진짜 나이스 키딸 나이스 야 민기 야 민기 누구랑하냐 애들아 민기는 링기 누구랑하냐 키디 아 ignore 머 쪽 O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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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걔 그럼 속판이 왜 이렇게 많냐? 아우 어딨지? 혼란이 어딨어 없어여 아아악 짱나네 에? 어딨지?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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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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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 여기 길이 있냐? 와 여기 길이 있구나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여기로서 뺑뺑이 치면 안잡히겠다 여기로서 뺑뺑이 치면 안잡히겠다 아 칠 아아 아 나이스 나이스 받아라 물폭탄 받아라 물폭탄 받아라 물폭탄 받아라 물폭탄 아 왜 안나와줘 아아 이렇게 많으니까 안나와줘 니 병신들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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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냐 내가 뭐 그리 잡아드냐 아아 진짜 재미없다 시바 너넬 때문에 아 아 아 얘네들이 방풀을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 자꾸 잡히니까 아니 좀 아니 방풀만 안하면 재미있거든 이게 왜그러냐 근데 방풀을 너무 많이 해 재미없어 아유 봐봐 야 금마 같다니까 꼬지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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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아아 자음 자음 뭐, 쒸발롬아 뭐, 쒸발롬아 뭐, 쒸, 배롬아 개 Your 여긴 어디냐?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낙사하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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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그 한 번 만들어내볼래? 버그 아 좀 잡자 그만 좀 하고 그만하고 잡자 진짜 없어어 아니 근데 버그가 나쁜건가? 버그 죽은거 아닌가? 아니면 미안 죄송합니다 마실 소리 아 이게 스킨이구나 아 아 좀 명당 어디 없을까? 아 또 이래 또 이래 이빨 새끼 아 발짝 맞추고 시작 어 눈치게임이다 눈치게임이야 눈치게임 아 아 피*** 맞았다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뭐야 저거 호박대기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워워워워 워워워워 야 엎드려봐 야 엎드려봐 야야야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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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대단한 새끼네 깡버소 어? 깡깡버소 오 야 온다 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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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자나 겨우시마 어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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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성게이지는 뭐냐? 가자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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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통화 어떻게 하냐? 아아! 여보세요? 아아! 동구야! 네? 들리나요? 동구야! 네? 들리나요? 거리장에 동구야! 들리나요? 날 사랑하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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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 쿵척쿵척? 안들리나? 파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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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본거 아니야? 막말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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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대우면 여보세요? 홍구야? 네? 홍구야? 네? 홍구야? 네? 홍구야? 아 왜!!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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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불러요!! 야 이거는 보스 스위치가 보였을 줄 알겠습니다 할 때 뭐라는 거야 마이크 뭐야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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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소지야 오지마 솔직히 나는 봐둬라 우리 같은 홍구방인데 야 민체명이나 잡자 인간적으로 이발 무서운데 아 시바 소지 미친놈이 소지야 그만 좀 와 소지야 그만 좀 와 도망가는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인기로 빨리 주워 먹어서 저를 죽여야됩니다 무기를 일단 구하는게 제일 좋고요 안죽는게 제일 좋겠죠 무기를 구하면 적력해줍니다 이렇게 왔다왔다 하면서 만들키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도망다니시면서 은신 대게 대게를 부어서 한석궁 허리등이 낙사 희망 에이 오 이래 거기 가자 오 올라와야 된다 야야야 수지야 꺼줘 아니 어딜 가는거야 이리와 이리와 야 이겼다 여기 꿀다리네 야 저런다리가 있구나 나 잘하고 있는데 그냥 껐어 시끄러워 쓸데없어 오 미키엄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괜찮겠는데 이제 뽕슬레를 다 알았어 야 수지야 옆으로 좀 가입하면 안되냐 야 보석이 형 뭐하냐 아니야 야 미키엄천 뭐하냐 얘들아 아 깜짝 놀랐네 아니 수지 개새끼야 아니 수지 개새끼야 나이 잠시만 사면되다 쓰러버린다 수지야 같이 어 잘 살아보자 수지야 같이 살면 좋잖아 어 수지야 어 수지 갔네 여긴데 수지야 너는 못와 너는 못와 음 아니 수지 어 어어 으흐흐 흐흐흐 에이 어어 이즈 예 예 예 무척 나 유령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잘 숨지! kilos 유령 준담 잘 숨쟈는데 진정bles 인정? 아 어딨어 와 그게 맞네 아 아 어딨어 와 힘들다 힘들어 맞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지 유령 잡기를 어떻게 맞게 하면 맞게 하면 손풀기 할까 이제 뒷풀이로 유령 잡기 끝날고 뒷풀이로 웨어 한번 달릴까 뒷풀이로 웨어 한번 달리자 뒷풀이로 웨어 한번 달리자 아 웨어 말고 개인전 스쿨 달리자 가 가자 스쿨 달리자 정규 1등을 향해 고고 아 규민아 뭐하냐 아 규민이 같은 애들 때문에 서든이 진짜 게임하기가 어렵다니까 잠시만 서든이 진짜 재밌는 게임인데 게임을 하기가 어려워 지영아 가자 지영이 어머니 닉네임 봐봐 지영이 어머니 닉네임 보소 지영이 어머니 지영이 어머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피니드 아아 뭐야아 와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와 어차피 좋네 아 아 아아 음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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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어 깜짝이야 시가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화나네 시발 귀를 쏘지 말라고 비겁한 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나 인내심 테스트 아냐 시가 아 아 아 시가 아 아 아 시가 아 뭘 이야 이 새끼야 아쉽다 흉간나 이 새끼 아쉽다 아쉽다 공감나 흉간나 기라곤거우스 아 기라곤거우스 와아 저 헤드인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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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멘탈 나가네 진짜 아 왜 자꾸 길 따라가냐고 아 짜증나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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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치킨 먹고 오겠습니다 야외방송 하겠습니다 보답으로 보답으로 야외방송 하겠습니다